오늘 함께 우리 갈라디에서 말씀을 통해서 변치 않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여러가지 원칙들이 있는데 그 중에 변치 않은 원칙 하나가 있다면 심는 것을 거둔다는 원리일 것입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작물의 재배의 원리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영역에 다 적용될 것입니다 오늘 뿌리면 내일 거두게 되고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는 법이죠 누가 만든 얘기인데 우스갯소리를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가다가 할머니가 다리가 아파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날 좀 업어주세요 그냥 간신히 업었습니다 한참 가다가 미안해요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 무겁지? 그랬습니다 대답이 왔답니다 그럼 무겁지 돌머리지 철면피지 강심장이지 무겁네 그랬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살았나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조금 내려놓고 다시 걷습니다 이제 할아버지가 되게 다리가 아파요 할머니한테 슬쩍 물어봅니다 좀 전에 내가 업어줬으니까 이제는 당신이 날 좀 업어줘 그냥 말 없이 업어주긴 업어줬는데 미안해요 한마디 했습니다 생각보다 가볍지? 그랬습니다 대답했습니다 아유 가벼울 수밖에 해요 머리에 든 것 없지 허파에 바람들 없지 속은 귀었지 양심도 없이 만든 얘기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주는 만큼 받는다는 겁니다 대로 줬는데 말로 받기도 하고 내가 심은 그대로 거두는 것 우리 일상생활에서 늘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말은 메아리 같아서 내가 뱉은 대로 그대로 돌아오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복되게 살기 위해서는 악을 심지 말고 선을 심어라 육체를 위해 살지 말고 영원히 남아있는 영혼을 위해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세상의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를 우린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요 이 땅에서 무엇을 심고 무엇을 수확하며 기대하며 살아야 될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심으며 살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잘 심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이 심습니까? 또 적절할 때 그걸 심고 있습니까? 먼저 심는 것의 우선순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르치는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말씀은요 가르치는 사람을 좀 대접해달라 이런 의미를 해석하기보다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 쓰시는 원리된 그 말씀을 가르치고 듣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에는 음식이 필요합니다 먹지 않고 살기가 참 어렵죠 아무리 굶어도 며칠 굶게 되면 그 사람의 생명이 위태해집니다 육신에 음식이 필요한 것처럼 영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영혼을 불어넣어 주신 분이라면 그 영혼을 만드신 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영적 양식이 꼭 필요하죠 가끔은 교회에 매주 나가는 사람 보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뭐 하러 나갈까? 쉬기도 바쁘고 놀기도 바쁘고 할 것도 많은데 왜 교회에 나갈까? 의문이 생길 때가 있어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거기에 가야 영적인 양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양식이 무엇입니까? 아마 제가 말을 하기도 전에 들어올 때 찬양을 통해서 우리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다 들으셨습니다 그 안에 우리의 영적 양식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시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죽음 이후에 해답을 알지 못해서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구세주라는 걸 깨달을 때에 우리에게는 구원이 맺습니다 우린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삶을 삽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이고 이것을 깨닫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와서 매번 듣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도 예수처럼 다시 살 수 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것 외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다른 길을 주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를 매일매일 듣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길 때에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죄의 미혹 가운데 넘어가지 않고 바른 길로 걸어가서 구원의 길 결국은 구원의 완성인 천국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영적 유산을 항상 캐내어 보급하고 선포하는 것은 목회자나 설교자의 몫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그 말씀을 들어서 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은 성도의 몫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하나님께서 일하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이지요 지난 3주간 동안에 밤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했었어요 그 기도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이야기에 너무나 소중해서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는 자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올 때마다 나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이야기 늘 들으면서 그 이야기가 내 마음에 심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곤 합니다 교회는 또한 무엇을 심습니까? 영적인 것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내에서는 물질적인 것도 나누어지며 심겨집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면요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합니다 몸으로도 헌신하고 가진 것을 드리기도 하고 이런 헌신이 일어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겉으로는 표시 내지 않지만 가장 원하는 것이 많은 돈을 소유하고 좋은 물질을 가지는 것 그것을 소망하며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그것을 내가 가지는 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나누어주고 흘려보내는 삶을 삽니다 마태부 6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 그것을 들이면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증명한다는 것이죠 영적인 가치를 깨달은 자는요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에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면 더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할까 그것이 흘러가서 다른 사람을 살릴까 여기에 관심을 두고 삽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충만히 받은 사람은요 물질에 대한 가치관 자체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은요 이런 말씀이 주어졌을 때 영육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보여준 말씀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많이 심으면 결과는 많이 거둡니다 말씀도 심고 내 가진 것도 심고 내 노력과 땀도 심으면요 거기서 좋은 결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어려운 형편에서도요 많은 사람을 섬기며 도움에 살 때에 그것이 얼마나 큰 복으로 돌아오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적 가치로 볼 때 이런 심는 행위를 나눔이라고 합니다 이 말의 전제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기 때문에 내 소유라 여기지 아니하고 때를 따라 나도 돕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정말로 중요한 데다 투자하는 것 이거는 세상에서도 경영의 원리 가운데서도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업을 운영해서 수익을 얻었으면요 그 수익 중에 얼마나 많은 부분을 연구 개발에 투자하느냐가 그 기업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좋은 회사를 보면요 수익을 거두었을 때 그 중에 상당한 부분을 재투자합니다 기술도 개발하고요 더 좋은데 더 좋은 서비스와 또 이런 것을 위해서 심고 투자할 줄 압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더 많은 수익이 거두어지게 되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좋은 것이 있다면 나누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는 이 삶의 도리를 나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주셔서 나에게 넉넉한 것이 있습니까? 그 재능도 가진 것도 나누어서 사람을 섬긴 데 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심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의 삶을 두 종류로 설명합니다 인생은 무언가를 심는 삶인데 갈라데스 6장 8절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두 종류가 있어요 육체를 위해 심는 자가 있습니다 이 원어적 뜻을 보면요 죄된 본성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마디로 본성 따라 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육체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내 가징을 쓰며 삽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온 결론은 무엇입니까? 거기서 거두어지는 것은요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내 육신을 기쁘게 내 본성을 만족시키며 사는 사람의 삶의 결과는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는 거죠 영어성 결미가 destruction 즉 파괴될 것을 거둔다 없어질 것을 수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술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해보면 그래요 예전에 몇 년 전에 신문의 연말 특집 통계를 봤어요 거기에 수많은 통계가 있는데 거기서 참 허무하다 싶은 통계를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련의 술 소비량, 담배 소비량 통계가 나왔어요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1년에 306만 5천 킬로리터를 마신다고 나와 있어요 감이 안 오죠? 이 숫자가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1리터짜리 페트병으로 30억 6천 5백만 개를 마시고 있답니다 전인구 1인당 7.6리터 그런데 올해 통계를 봤어요 작년 통계, 작년 통계에 보니까 1인당 10.2리터를 마신답니다 남자는 16.7리터, 여자는 3.9리터 이것도 감각이 잘 오면요 자세히 보면 20세 이상 성인 1명당 맥주 120병, 소주 80병, 약주 청주 5병, 위스키 한 2병 정도를 마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보면서 제가 놀랐어요 저는 한 병도 안 마시는데 누가 이렇게 마시나 그런데 여기 있는 분도 대개 다 안 마시는데 먹을 때는 기분 좋고 즐거울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먹고 즐기고 기분을 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술이 육신에 미치는 최대 영향은 간이 나빠지는 거예요 지방간, 간염, 간경변, 간암으로 이어집니다 정실에 영향을 미칩니다 심하게 마시면 신경장애와 편집증과 기능장애가 일어납니다 구강암과 식도암과 위암과 최장암과 간암의 주원인 중에 하나가 술 마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 몸만 망치고 해서 끝나지 않고요 술을 마시는 사람 주변에는 가족이 항상 피해를 당해요 어려움을 당해요 여기서 끝나도 괜찮겠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을 죽이고 상처 입히고 그 가정과 그 사람의 미래와 모든 걸 파괴시켜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파괴되는 거예요 자기도 파괴되고 가정도 무너지고 주위 사람까지 파괴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재란선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담배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흡연률이 남자 60% 여자 6% 정도라 합니다 필 때는 잠시 긴장이 완화되고 정신이 각성될지 모르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흡연이 수명에 미치는 영향이 한 평균 7년 정도의 수명을 단축시킨다고 해요 암 원인의 3분의 1 정도가 이 흡연에 있고 매년 3만 5천명 정도가 직접적인 흡연 때문에 죽는다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통계를 보면서도 육신의 일을 내 육신이 좋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육신 후에 담배를 심고 술을 심어놓으면 결과는 병든 육체에 파괴된 육신, 상처입은 가정, 피입는 이웃들이 됩니다 이게 육신의 삶의 결과입니다 아직 이 술과 담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매일 끌려다니고 있는 육신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영저인 구원만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끊어지지 못하는 중독의 문제를 맡길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중독이 끌어지고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초기에 성교사들이 왔을 때 이 나라를 보고 한탄을 했어요 이 나라에 빛이 없다는 거예요 윤리도 보니까 곳곳마다 우상숭배가 넘치죠 가정윤리는 파괴되어서 축접하는 사람들이 많죠 도박, 노름, 술, 10대 아이들이 뭔지도 모르고 담배 뻥뻥 피고 있는 모습 그런 걸 봤습니다 이 나라에 희망이 있는가? 한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일한 희망이 무엇입니까? 이 성교사들이 들고 온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동시에 그 잘못된 삶을 끊어버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술을 끊고 축첩을 끊고 잘못된 비리와 결별하고 여러분 이 땅이 이만큼 살게 된 것도 그때의 복음 전했던 수많은 성교사님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육신의 것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요 본능대로 살다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대신 반대로 영혼을 위해 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무엇인가 민감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뜻 따라 사는 사람이죠 그리고 내가 가진 좋은 것을 주위 사람들한테 나눠주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무엇이 내 영혼의 내 삶의 가장 좋은지를 깨닫고 그것을 먹고 마시며 나누며 삽니다 무엇보다도 내 영혼을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저 여러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아들까지 주신 분이라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삶이 새로운 경지로 들어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교회에 와서 많은 경우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이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가끔 큰 질병에 들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그 질병이라는 손님이 찾아와서 나를 갉아먹고 죽음에 가까이 가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질병 문제만 그렇습니까 열심히 사업하고 정직하게 사업하다가도 이상한 사람 만나고 환경 문제 때문에 좌초돼서 인생이 무너져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원망하거나 한탄하거나 그런 일 할 수도 있고요 또 잊어버리기 위해 술 마시고 다른 데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하지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내 문제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호소하여서 주님의 응답받는 특권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우리는 또한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아버지 되셔서 그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아버지와 만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특권이 이 자리에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처음 초대되어 오신 분들은요 교회라는 것을 처음 와 본 분들이 있을 텐데 좀 얼떨떨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무엇이냐면요 내가 세상에서 알고 있는 제일 좋은 것을 선물해 주기 위해서 이 자리로 초대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초대받은 분은요 나를 초대하신 그분의 인생 최고의 선물 최고의 것을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셨고요 죄로 물든 세상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요 예수 믿을 때 구원받는 진리를 오늘 듣고 내 마음에 새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진리가 있을 때 육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처음 만드셨던 분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요 끝까지 심었는가 하는 거예요 남을 섬기고 주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특권이죠 그런데 이걸 하다 보면 가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격여집니다 끝이 없어요 선한 의도로 하는데 오해를 받기도 해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오늘도 우리 많은 분들을 초대해서 한번 보금을 같이 나눕시다 해서 초대했는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오실 때가 있어요 얼마나 서운한지 모릅니다 나는 정말 좋은 선물을 들려주고 싶은데 오지 않는 분도 있어요 낙심됩니다 또 가끔은요 내 마음속에 정말 어려운 분을 돕고자 해서 섬기는 삶을 살려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낙심될 때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할 때 낙심할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우리 신학교에 들어온 친구들 중엔 그런 친구가 참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좀 열매 맺으며 심으며 살자 주위 사람을 도와주게 힘쓰고 애쓰는 친구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친구가 낙담에서 저한테 그냥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뭔 얘기야? 그랬더니 자기는 참 없는 중에 안 입고 안 먹고 안 쓰고 그것을 가지고 주위 사람을 섬기고 돕고 살았는데 그렇게 도와준 친구 집에 한번 가봤는데 내가 없는 건 다 있더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게 와 있죠 나는 이거 사고 싶어도 안 샀는데 그 사람은 다 사고 나는 이거 못 썼는데 다 쓰고 있는데 도움도 받고 있더라 내가 더 이상 도와줘야 될까? 그러면 저한테 심각하게 얘기를 했어요 회의가 뜬다고 저는 얘기했습니다 그 친구가 받은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셨고 하나님이 갚으실 거야 그럼 위로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가진 것을 열심히 베풀고 섬기는 데 쓰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고 갚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둑이 되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 가진 너무나 좋은 것 내가 예수 믿어 구원 받고 마음의 평안만 얻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죽음도 두렵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되었는데 이 좋은 것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나누시고 열심히 뿌리실 때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열매맺게 하실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이 복음의 말씀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예수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이 소식을 마음에 심어두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언젠가 죽게 됩니다 히브리스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에 든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인생 전체를 다 둘러놓고 심판할 때가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날을 무엇으로 준비해야겠습니까? 그 준비의 첫 단계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 살아왔던 것 그래서 썩어질 것 혹은 무너질 것을 거두었던 내 인생을 후회하고 내 인생을 내 삶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 앞에 내 삶을 맡기는 것 인생의 최고의 결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삶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게 되어 있죠 예전에 어떤 영화 중에서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한 황량한 벌판에 한 나그네가 찾아갔습니다 한때 좋은 밭도 있고 숲불도 우구졌다는 곳인데 사람들이 자기 탐욕으로 그것을 베어버리고 캐러버리다 보니까 그곳이 나무도 사라지고 생명도 사라지고 물도 마른 곳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동네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옛날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합니까? 나무를 심기 시작합니다 열 그루를 심으면 한두 그루나 겨우 살아남는 그런 처지였어요 그런데 계속 심습니다 심고 또 심는 가운데 많은 세월이 흘러보니까 나무가 자라게 되었고요 숲불이 우거지고 말랐던 물이 다시 흘러서 그곳에 물이 생기고요 또 새들이 날아들어와서 깃들입니다 그때도 그 남자는 묵묵히 나무를 심고 있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애니메이션으로 참 화면이 예뻤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나무를 심는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장은 효과가 없습니다 힘만 들 뿐이죠 하지만 기다리면 큰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서 분재를 잘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바로 앞에 살았는데 분재를 너무나 잘 키우세요 그런데 그분의 취미가 뭐냐면 그렇게 잘 키운 나무를 주일만 되면 두 개씩 분재를 가져다가 교회로 위에다 갖다 놓으세요 들어오는 사람마다 참 이쁘다 잘 키웠다 하면 굉장히 뿌듯해 하셔요 또 갖고 가세요 그 다음 주 되면 또 다른 걸 갖다 놓으세요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나무를 잘 이쁘게 키우세요 물어봤습니다 그분이 한 말이 그래요 나무 키우는 걸 보면 애 키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얘기를 하세요 물 주고 정성껏 돌보고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멋있는 나무가 되고요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몰라도요 한번 예수 믿고 교회 다녀보면 내 인생은 분명히 편화될지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공급되고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계속 심겨지게 되면요 어느 순간 그것이 싹이 더 자라는데 예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이 시작될지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좀 어렵고 힘들지 몰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살다 보면 분명히 주님께서 새 나를 허락해 주실지로 믿습니다 10편 126편 5절 6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우리 삶에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심겨지고 하나님 말씀이 뿌려져서 우리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 1분만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신 줄로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뿌려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늘 나와 통행하시며 인도의 주 없어서 예수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므로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 세상에서 복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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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